안녕하세요. 안녕. 너 내 딸이지? 왜이래? 왜이래? 내 딸이라니까 왜이래? 내 딸 맞아. 100%야. 찾아왔습니다. 코가 똑같이 생겼어요. 확실한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내 딸이지? 맞대요. 확실합니다. 뽀뽀, 뽀뽀. 제 딸 맞습니다. 간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땡! 땡! 어? 아니야? 왜 그런 거 아니에요? 전 추진 줄 알았어요. 너무 자연스럽고 아, 역시 아기마저도 방송을 아는 아기를 이렇게 섭외를 하셨구나. 어, 됐다. 나는 이제 됐구나. 아... 충격이었죠. 그래도 내 딸이 내 딸이 내 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